예 퍼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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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 정말 사마귀 치료를 빨리 해가지고 춤 한번 칠게요 여러분들 프리스타일 까먹었다 프리스타일 진짜 프리스타일 어떻게 치는지 까먹었어 지금 연습실 가서 연습 좀 해야겠어요 요즘 전국이 춤 열심히 추던데 아무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보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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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그게 아쉬운데 아 정말 땡큐 아르미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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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지금 이쯤 되면 아 빨리 꺼 어 아 밤이